요즘에 보험사들은 치아보험 때문에 정말 골볼리가 썩힌다고 합니다. 치아보험 정말 엄청난 손해를 때문에 앞으로 축소돼 전망이니까 치아상태 안좋다며 미리미리 보험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보험왕 업계 누적 요리저리 요리저리 피해가지고요. 임플란트시에 무려 500만원, 크라운시에 무려 14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레이드에서 많이 올려들었어요. 첫번째로는 N사 손해보험으로 먼저 가입을 하신 다음에 두번째로는 L사생명, 따라라 생명 다들 아실거에요. 그 다음에 DY생명, 그 다음에 K사 생명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시중 병원에서 임플란트 한 개당 거의 100만원 정도 병원비가 들잖아요. 물론 병원마다 틀릴 수가 있겠지만 A라는 병원은 150, 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2, 300만원에 호가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실력이나 또 통증 없이 잘하는 데 놀.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치과 견적 가장 저렴하게 나온 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는 대동소의 하겠지만 임플란트 한 개당 거의 100만원 정도 크라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50에서 60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한 개당 무려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랫 많이 올려들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시에도 거의 병원비가 50만원, 60만원 호가하지만 무려 한 개당 140만원.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1년이 지나야 140만원이고요. 1년 전에는 70만원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보호망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1년 뒤에 치료를 받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무려 500만원이면 병원비 100만원 쓰이고 400만원 남는 장사인데요. 두 개로 임플란트 했을 때는 무려 1000만원, 병원비 200만원 빼면 800만원. 만약에 임플란트 3개 했다, 1500만원 받는데요. 병원비 300만원 빼도 무려 1200만원 남기 때문에 2년간 유지한 다음에 치아 보험료 다 빼두여 2, 300만원 빼도 결론적으로는 900에서 1000만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아마감, 레진 등을 한다면 아니면 치아 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 발치했을 때 발치 치료비 10만원, 20만원 가입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많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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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 치아 보호 확실하게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설계사분들이나 다른 채널에서는 과연 중복해서 보험금이 나올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몇 개 가입했는데 보험금 받을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상품에 대해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저 보호망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 보호망 4, 5년 전부터 정말 몇만 명 이상 보험금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전부 다 보험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풍부한 지식과 그리고 내고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한테 우리 보상까지건 심사자 걸리면 반 죽어납니다. 제가 멱살 잡고 왜 잔존 지금 보상이 안 돼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코드를 줬잖아 이러면서 엄청 저 정말 강하게 클래인 걸고요. 우는 아이 줬준다고 정말 많이 울고 뗐으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 보험금 청구할 때 제 어록이 있죠. 보호망의 명언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받고 못 받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자신 있게 치아 보험 A, B, C, D 가입하면 한 방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치아 한 개당 임플란트 500 그 다음에 크라운 140만원 이러니까 괜히 홈쇼핑 같네요. 홈쇼핑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려 140만원 보자. 임플란트 시에 500만원 보자. 저한테 언젠지 연락주세요. 5분 후에 판매 매진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 보호망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치아 보험 저 보호망 자신 있고요. 하루에 정말 몇십 톤 이상 치아 보험 문의가 오고 또 보험금 청구도 해드리고 있는데 언젠지 연락주시고요. 저 보호망 자신 있게 가입도 시켜드리지만 통장에 보험금이 꽂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사후 관리 보험금 청구 시에 저 보호망이 전부 다 관리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치아 보험하면 보호망에게 치아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